자 그럼 저 첫 번째 지원자 한 번 끌어져 보죠. 아 예 들어오세요. 오 왜 이렇게 커? 오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오 오 잠깐만. 이 사진을.. 너무 커. 사진을 넣어보세요. 이름이 노홍식 씨. 야야. 야야. 아 주소가 충남 서촌북 기사면 도봉 63- 유명한 곳이죠.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아 야 그래요? 야야. 아 친척 형이 그 우리 노사원이에요? 노홍철 사원? 아니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들으려고 했는데. 아 좌음이 형은 노홍철 같은 사람이 되자.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에서 좀 성공한 형입니다. 저기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리 부려주세요. 그래도 그렇죠.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1분 자리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노홍철이라고 해요. 노홍철이라고 해요. 충청도에서 와서 말은 좀 되고. 노홍식 아니에요? 노홍식이요? 아니 제가 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본인 이름은 진짜 노홍식이에요. 노홍식이에요. 급하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나이는 이제 스물여덟 됐고요. 예예. 아주 반갑습니다. 정말 진짜. 정과장 정과장. 아 잠시만요. 얘기 얘기 좀. 신성한 면접장에서 이렇게 떠들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저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 장점은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저도 뭐 이렇게 고향에서도 어디 가면 빠진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시오. 빠진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요? 야야. 야야. 내가 한 번 더 어디 먹어. 일단 고향만이 너무 빠지는데 지금. 아니요. 지금 이게 지금 스물여덟에서 하투리가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해외 축장을 나갈 수도 있어요. 영어로 자기소개 1분 해보세요. 영어로. Let me introduce myself you. Okay. My name is 홍식 No. My name is cow. My name is cow. cow? cow? 소? cow driving. cow driving? cow driving? 소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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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머리. 영어를 잘하시네. 감독님들이 영어를 잘하시네. 혹시 단 하루 본인이 신이 된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이 무한 상사가 글로벌하게 될 수 있게 이 회사에다 초능력을 부여하고 싶시오. 제가 신의 초능력을. 제가 신의 초능력을 받았거든요. 한 8의 능력을 회사에 기부하고 싶으세요. 홍식 씨 잠깐만요. 저기 고약말인데 심슈는 내가 처음 들어보니까. 아니 사투리가 부사투리가 있고 심사투리가 있어. 심포유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 심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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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식 씨. 자 수고하셨어요. 계속 있는 거죠? 네.